자 총평입니다. 선생님 이번에 상중하로 나오면 어느 정도 될까? 저는 너무 상까지는 알고 너무하는 아닌 것 같고요. 딱 중적으로 한번 봤어요. 시험의 분포도도 한번 보시면요. 이게 9월달하고 또 어떻게 바뀔까? 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분사라든지 시제에 관련된 거의 다 내지 않았어요. 화법조동사도 거의 내지 않고 제가 수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출제위원들이. 자 문제를 분포를 한번 보면요. 발음하고 어이가 1, 2, 3번에 아까 명사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 장음 단음은 상당히 필살기를 한번 내시지 않았을까? 예외적인 거 꼭 알아두세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. 의사가 웨스터레, 오스트리아에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한 소녀가 기층을 해가지고 그 소녀가 의사를 찾고 다녀서 등등해서 자꾸만 외워보세요. 달을 봤는데 몬트. 그래서 그 의사가 자꾸 과일, 오스트리아 등등해서 외우시면 한 10가지를 외울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어휘에서 명사하고 동사가 또 나왔어요. 동사 어떤 거죠? 영어가 여기서 온다. 그 다음에 계란같이 걔랑 같이 걷는다. 개인 같은 게 좀 어려웠었고요. 아까 전철에 해다 하는 것은 얼마 얼마 정도가 세월이 되었다. 해아사인, 그러니까 for heia has to do that scale. 너 이 돈 어디서 났어? 이렇게 분리를 써가지고 좀 했다는 그 해아야 말이고 해아의 반대는 흰, 그쪽으로라는 그런 의미고요. 자 이제 회화가 거의 한 15에서 17인데 중요한 것은 회화에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4개 정도 되고요. 이거를 이제 바른 문제상 1번에도 회화를 포함했으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15개 정도. 회화만 이해를 잘하더라도 여러분들 등급수가 확 올라가시는 거예요. 일단 보셔야죠. 자 회화, 디알로그요. 그 다음에 광고가 이번에서 꽤 많았었는데 무슨 생일 초대라든지 레스토랑에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할 때 내용 잘 읽으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점수니까 꼭 받으시고요. 자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숟가락만 났을 뿐이에요. 이 말은 뭘까?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요러한 과거에서부터 썼던 요런 관용구 같은 건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언젠가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요 안 나온 거 상당히 좀 다행스럽습니다. 자 이제 독해에서 다섯 문항인데요. 제가 봐서는 상당히 난이도로 보면 상당히 쉬웠다. 자 이제 전치사격 보충어를 수반하는 제기동사 상당히 문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. 그렇죠? 마지막에 뭐 보세요. 학수고대하다, sich freuen, auf, 기뻐하다, sich freuen über, 화가 나다, sich ergen über. 이런 건 제가 했었던 기초 문법을 보다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좋은 점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명령법에다가 아까 에스트, 필게 뮤즈, 필 같은 것도 필레스게 뮤즈 하시면 안 되는 거 필 다음에는 멋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가 나온다는 거. 단순인지 복순인지 빨리 보시고요.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시면 저는 과감하게 1번이라고 장단 의미였고요. 그 다음에 컴트와 게이트가 나왔던 동사 문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28, 29. 항상 28, 29는 여러분들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. 긴장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문법적인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총평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번에 난이도를 보시면요. 거의 다이얼로그에서는 회화에서 다 나올 거 나오죠. 일상이다. 질병은 항상 나오죠. 병원에 가는 거. 날씨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. 날씨 있었나요? 날씨는 역시 여기에는 없지만은 교통에 대한 거, 길 물어보는 거 등등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. 시계를 물어본다든지 일상에 대한 거. 문법이 이번에 명령법 나왔고 전치사격 보충해서 전치사 나오는 것들. 제2동사에서 전치사를 갖다가 수반하는 그런 동사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다면 자 이제 9월 목표에서 예상 문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도 돼요.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안 나온 거를 반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면요. 다음에서는 아마 부정 대명사, 인칭 대명사, 지시대명사, 대명사의 종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연상해 보고요. 삼사격집에 전치사 꼭 나와야 돼요. 가구 배치했을 때 자 이 아까 보셨던 네벤덴벳 침대 옆에 서 있다. 침대 옆으로 세워둔다 하면 이 슈델레 그것을 네벤덴벳 침대 이랬어. 이제 삼사격을 구분하는 그런 전치사다.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형용사 어미 변화 또 나오지도 않았네요. 약변화, 혼합변화, 강변화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시면서 그 강의를 좀 다시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현재완료 같은 거. pp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. 지금도 놓치지 않고 특히 분리동사의 아인겔라덴의 개가 어디 들어가고 비분리에서는 까먹어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독일어를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는요. 만능이 되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 어떠셨어요?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면 이번에 수능도 실수로 한 개 많아도 이제 두 개 정도. 그러면 벌써 이제 다음에 9월 목표를 위한 준비를 잘 되었다고 봅니다.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저에게 항상 질문 주시고요. 저는 성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좋은 날 되세요. Tschüss! I'll be the scene!